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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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와사비 조금 나올거에요 맛있겠다 안녕하세요, 쇼입니다. 오늘은 독도새우 밥새우 먹방, 레츠컷! 끝! 우와! 이제 한 번은? 수박만은? 수박은? 알루베이? 수박이? 수박이? 아,utet? 감사하는 부분 짠, 녹돋 새우 고춧가루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자, 독도새우알을 여기다가 톡톡톡 올려주고 간장 살짝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자, 이쯤에서 우동을 너도 더 맛있어 소세지 싱싱 고춧가루 와사비 조금 넣을걸 고춧가루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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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짠! 맛있겠다 약간 새우깡같은데 엄청 고소한 새우깡같아요 기름이 좀 있는 새우깡 느낌 식감이 그리고 너무 바삭바삭하네요 진짜 맛있다 별미다 별미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와 진짜 별미네요 처음 먹어보는데 와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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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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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맥주 아니에요 모양만 맥주 근데 이거 진짜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방심하면 찔립니다 치얼쓰 치얼쓰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